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대문압 주차와 강요죄 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3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강요죄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나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는데 파기현성돼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적용법령은 형법 제324조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가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 수단이죠.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 사랑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 안 되는 거죠.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는 폭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소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U자형으로 되어 있고 U자형을 양측을 따라서 30개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피고인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도로 위에 구렉된 주차선이라든지 도로에서 이어진 자기네 집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U자형 도로는 내 도로인데 니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를 니네들이 매입을 해라. 물론 아주 비싼 가격에 달라고 했겠죠. 어쨌든 매입을 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뿔이 나는 거죠. 뿔이 나서 주택 대문 앞에다가 차량을 주차해가지고 주택 내부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땅은 도로는 내 땅이니까 이 도로에다가 내 땅에다가 주차를 하고 너 주차장 입구에다가 딱 주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차량 주차를 해가지고 이 주택의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아까 말한 강요죄의 폭행 협박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강요죄의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어떤 힘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집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해도 폭행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 포함입니다. 물론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할 수 있죠. 소리를 막 크게 지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고 귀를 쩍쩍 웃기게 해서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다가 아무리 유형력 행사를 해도 폭행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산연에서 피해자 대문 앞에다가 피고인이 주차를 할 당시에 물리적 접촉이나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없었습니다. 주차를 한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내 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차장 이용을 못했지만 피해자가 차량 자체는 정상 운영을 했어요.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죠.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강요죄에 폭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맞습니다. 남의 일을 행사를 방해한 거죠.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폭행 협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하죠. 남의 일에다가 묶이는 거. 그런데 과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변호사 한국인을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일심, 원심은 다 강요죄 인정을 했어요. 남의 집합표 차량 주차하면 강요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폭행이 없는 거예요. 유형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잘 기억해 뒀다가 당연하게 보이는 간단한 사건도 그 구성 조건을 잘 살펴봐서 구성 조건의 하나하나가 다 맞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쭉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주 잘 차관을 잘한 겁니다. 이 사건 아무리 들여다봐도 폭행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대법원이 그 말 맞네 해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